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로 삼터를 바꾼 사람은 3만 2천여 명에 불과했지만 제주를 떠난 사람은 3만 4천여 명에 달해 순유출 인구가 1,857명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지역사회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이슈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한권 제주도의회 도의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강권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희주 제주여민회 사무국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건웅 제주대학교 임문대학 회장께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인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위기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주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또 직면한 문제이기도 한데 네 분께 일단 먼저 여쭙고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인구 정말 절벽을 넘어서 위기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스스로들 많이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의원님도 체감을 좀 많이 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저 입장에서는 정책적인 부분도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제도적인 부분이나 또 지역의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좀 체감도가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도 많이들 얘기하는군요. 네. 제 지역구가 아무래도 원도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서 가장 듣기 힘든 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도가 저는 좀 남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 경사가 돼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양희조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체감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뭔가 직접적으로 딱 체감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언론에서 이런 저출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다 이제 인구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수많은 정책들을 내고 있어서 그런 걸로 빗대어 보는 것 한 축이 있고요. 다른 쪽으로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 주변에 이제 또래 여성 친구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여성단체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저출상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이제 이를테면 결혼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는 점도 그래요? 이제 눈에 띄기도 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사람들이 좀 주변에서 떠나간다 또래들이 떠나간다는 것도 좀 느껴지는 지점은 제가 이제 제주연민대라는 단체에서 한 8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2030위원회라는 게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스쳐가는 많은 청년 여성들 그리고 이제 물론 남성들도 몇 계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제주에 다 계시지 않고 어떤 분들은 다 서울로 가거나 어떤 분은 또 외국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들을 많이 또 봤어요. 그래서 제주에서는 이제 교육을 받을 곳도 많이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직장 관련해서도 일자리가 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울로 떠나는 선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동하고 싶은 욕구는 좀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문제는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문제는 다 서울로만 간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울의 인프라가 너무 집중돼 있어요. 두 가지 크게 얘기해 주셨는데 정착적인 측면에서 정착률이 떨어진다는 부분 얘기를 해 주셨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지금 주변 또래를 봤을 때는 결혼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혹시 뭐 개만 사랑한다든가 친구들이 다 그렇습니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사실 시책이 돼야 되는 거고 제주도정에 또 시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건웅 회장께서는 지금 여기서 가장 나이가 어리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청년들, 주변 또래들 봤을 때도 지금 인구 위기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좀 체감을 하세요, 어떠세요? 저희 학교에서 친구들과 좀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탈제주, 소위 말하는 탈제주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육지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에 졸업한 이후에도 육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육지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청에 다 같이 식당가에 가서 좀 놀면은 거기에는 되게 대학생 혹은 청년 직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표선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의 표선과 지금의 표선을 가면은 나이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분들이 지금은 계속 살고 계시는데 더 이상 청년이 생기지 않는 거죠. 기존에 있던 표선에 살고 있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에 졸업한 이후에는 표선에서 떠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를 떠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출산율보다는 이탈과 관련해서 좀 체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제주시청 앞에 얘기하셨죠? 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니까 한권 의원님이랑 저랑 보기에는 사실 지금 예전보다 거기도 아마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점점 더 그게 좀 체감하는 부분들이 더 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렇게 좀 짧게 체감하는 부분들 질문을 드려봤는데 강거룡 박사님께는 이걸 좀 수치로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제주의 인구 변화 양상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앞에서도 저도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제주도의 인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하다라는 사실은 모두들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워낙 자주 들으셨을 테니 아실 텐데 사실 제주도는 항상 인구가 우상향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곧 70만을 찍을 것이다. 우상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시점에서 저희가 2022년을 기점으로 살짝 감소세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사실 이 현상의 기저에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인구 유출, 청년 인구 유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주 지역의 출생화 수가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감소를 했고요. 청년 인구 유출은 반대로 50%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결혼이나 출산이 감소하고 또 제주 지역의 기반 산업의 관광 산업들이 항상 위축이 됐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저출생이라든지 인구 유출의 현상은 사실 수치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례적이다. 아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왔지만 꺾였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의 착시도 있었던 것이 한동안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출생률은 떨어지고 있어도 인구는 또 늘어나고 있었던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년이라는 게 향후에 지금의 생산 가능 인구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우리 생산 가능 인구를 출산하는 연령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 정책에서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원인이 무엇이냐를 봐야 되는데 사실 인구 감소라는 게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제주로 좀 한정을 지어서 원인을 찾아본다면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원인, 사실 인구 감소를 일으키는 요인은 딱 사회적 감소, 사회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선 자연적 요인은 출생과 사망이죠. 제주도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사망자비의 출생자가 많았습니다. 자연적으로 인구가 이동이 없더라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2021년부터 인구 데드크로스,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구는 유입 인구가 제로라고 한다면 제주도 인구는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사회적 요인으로 보면 인구 이동, 전입, 전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주도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16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유입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입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구가 증가를 해왔는데 이제 이게 감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통계를 확인을 했는데 2024년 7월까지 유출 인구가 약 2,300명 정도가 됩니다. 2,300명 정도가 주민등록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갔다는 의미예요. 작년 한 해 동안 유출 인구가 한 1,600에서 1,700명 정도가 됩니다. 가속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올해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작년은 엄청난 넘어간 수치의 인구가 이미 빠져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아마 2023년의 인구 유출이 14년 만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추세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층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죠, 사실 보면은. 네, 맞습니다. 특히 20대가 조금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주변에서도 청년들이 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한다거나 혹은 많이 나가고 있다거나 그 얘기를 하셨는데 청년들, 당사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실제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이유는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사무국장님? 일단은 저도 이제 리턴 청년이라고 일컬을 수 있거든요. 저도 20대 때 대학 진학 때문에 이제 서울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 게 2016년이었는데요. 일단은 그 대학 문제가 20대에는 되게 아주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모든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여전히 인서울대학을 나와야만 뭔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좋은 삶을 살 거라는 상상력들 때문에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존재할 것 같기도 하고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주목했던 통계는 24년도 5월 기준으로 보면 70대 이상은 어쨌든 여성 어르신들이 원래 비율이 많은데 20대만 봤을 때 여성 성비가 낮아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20대가 그러니까 여성들의 비율이 낮아요. 그런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제주에 20대 여성들의 비율이 적은가라고 봤을 때 여성들이 사실 제주를 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물음표를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좀 살기 어려운 지점들이 특히 좀 여성들한테 좀 가닿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고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주도가 3다도였는데 네, 20대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20대, 다른 연령대보다도 20대에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밖으로 나가는 비율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좀 자체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신 거고 조금 이따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웅 회장께서는 주변 친구들도 아까 서울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던 그런 사례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직접 가는 청년들이나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제주를 좀 떠나고 싶다, 떠나야 한다. 그 이유를 어떻게 뽑아보면 좋을까요? 아까 양혜주 교장께서는 이제 좀 교육 관련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좀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실은 저희가 대학에 졸업을 하면 대부분 이제 바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혹은 공업고등학교나 특성화골 나오면 바로 취업에 준비를 하는데요. 제주의 경제 기반은 크게 관광산업과 1차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의 관광산업이 저는 되게 불안정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19, 더 전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사드베치 때 관광업이 되게 휘청거렸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박근혜 사드베치 당시에는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업을 하셨는데 되게 경제 수입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경제 산업이 얼마나 불안정한 산업인가를 좀 알 수 있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한 번에 많이 벌고 나중에 많이 아예 벌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를 필요한데 관광산업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뉴스에 보면 맨날 나오는 게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세계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후위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경제 산업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결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주변 아는 삼촌께 들었던 얘기가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기는 빚 내면서 농사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평생 농사만 지어온 분들이 농사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해야 되는데 빚을 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조금은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주민들이 좀 떠나는 이유는 제주로 오는 이주민들은 생각을 해보면 제주의 환경을 보고 옵니다. 지금 제주가 농개발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이런 제주다움이 사라진 제주에서 살고 싶지 않아서 제주를 떠나는 청년들과 이주민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게 다 합쳐져서 나오는 현상들이 일자리 불안정성 때문인데 아까 빚 내서 농사 짓는 삼촌들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막상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을 때 나도 농업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농업 관련해서 유망할 수 있으니 이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죠. 관광산업도 외부적인 요인을 한 번씩 크게 휘두리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쉽게 갈 수 없는 부분들이고 결국은 불안해서 떠나는 비율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 사실 이 얘기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얘기 들을 때마다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미안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인구 변화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구 변화는 어쨌든 규모 측면 그리고 구조 측면에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데 규모 측면에서는 당연히 인구 수 감소겠죠. 거기는 저출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부분 중에 사회적 이동 그러니까 전입 인구와 전출 인구가 많다 보면 순유출이 발생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고요. 구조적인 측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출생이 많다 보니까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자료에 보면 2020년에는 종령입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역 피라미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그게 초월형 사회 그리고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건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이 나온 대로 일자리 부분 그리고 대학 부분 나중에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대학이나 일자리 부분이 연관되는 거고요. 이주민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주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의 문화적 차이 적응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서울 등 수도권보다도 편의시설 부분에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주민들 만나보면 처음에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만 해도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그런 장벽 자체가 높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뭐 서울만큼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아예 올 생각조차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깝죠. 환경적인 요인들이 좀 받쳐주지 못해서 사회적 이동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로의 이동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이제 지금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절대적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는 저출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예전에 저출산 얘기하다가 이제는 저출생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뿐 아니라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인구도 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주변에 결혼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하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진짜 많긴 많은 모양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 또래든 20대의 청년분들이든 이제는 결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손해라고 생각하는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이 손해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내 일을 해나가는 것도 너무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결혼을 하고 거기에다가 양육까지 한다고 쳤을 때 육아까지 한다고 쳤을 때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한테 그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물음표들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이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 게 그런 여성들이 많아지는 게 저는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과 관련된 부분 얘기하셨는데 일 가정 양립 자체가 지금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책으로 가는 것들이 출산하면 얼마를 더 보조를 해주겠다라든가 아이를 키우는데 보육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주겠다 이런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상황인 겁니까? 그럼요. 요즘 일 안 하는 여성은 거의 없잖아요. 다 맞벌인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봐요. 예를 들면 한 명 낳은 친구도 있고 두 명 낳은 친구도 있고 그렇거든요. 주변에 있긴 있어요. 아예 없진 않고. 그런데 보면 직장 안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출산을 했을 때.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출산 휴가는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기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게 여전히 직장 문화 안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올해 출산을 하고 내후년에 출산을 하고 싶은데 이게 직장 안에서 받아들여질까?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주변에서의 분위기 자체가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메워야 되는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하라 하라 하지만 정작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안에서는 그런 문화가 절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요즘 가슴 아픈 얘기인데 내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직장 내 동료들과 안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게 글쎄요. 일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일할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은 몰려 있고 내가 여기서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스스로 눈치를 보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출산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가 좀 어려운 환경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낳고 싶은 사람은 낳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애초에 낳으려는 여성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좀 총체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양희주 사문부장께서는 아무래도 여성의 시각 쪽을 좀 더 이렇게 많이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때요? 아직은 결혼이 좀 먼 미래입니까? 아직은 주변에 많이 있지는 않은데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선배들도 계시니까 좀 물어보면 다 돈이 좀 문제다 돈이 되게 힘든 것 같고요 결혼 생활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스럽다 비용도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아까 사묵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만약에 아이를 낳았는데 만약에 남편이 출산 육아를 좀 쓰려고 하면 나도 남자인데 출산 육아 쓰냐 아직도 이런 얘기를 좀 듣는 직장도 있다고 하고요 여성이 출산 육아 쓰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쓰는 상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이 안 된 것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분위기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여러 현금성 지원을 한다든가 아무리 이제 뭐 캠페인을 많이 벌인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은 그걸 제대로 좀 느끼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이거 조금 먼저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런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제주의 미래를 좀 어떻게 예측을 해봐야 될지 이건 강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처한 게 단순히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제는 우선 인구 부양 미예 증가 그리고 당연히 인구가 감소하면 지방세수도 감소할 것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의 재정 운영 능력도 떨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 제가 오기 전에 통계청에서 장래인구 추계 자료를 보고 왔는데 저위 추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 정도면 제주주역 인구가 이미 6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저위 추계이기 때문에 고위 추계로 했을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거의 6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라고 나와요 절반이요?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30%에서 40% 정도 되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어린아이나 노약자 60에서 70% 되는 부양 인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와 맞물리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제주도는 정말 급격하게 지방소멸로 향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까 2050년 얘기하셨습니까? 네 사실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습니다 보면 그때만 그때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6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총 인구 수가 제주도가 네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그런데 그 60만 명 중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는다라고 하면 그때의 생산 인구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시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럴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대책들 정부에서도 내놓고 있고 도에서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우선 도정의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평가 부분에 앞서가지고 인구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원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인구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지역의 생산력과 소비력에 가장 직접적인 역량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인구가 생산을 하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적정한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산과 소비의 주축이 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령,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대로라면 지역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제주 경제가 크게 성장했던 것은 유입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전국 평균 경제 성장률은 2.8%였는데 제주는 7.4%로 2.6배가 높습니다 이게 그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우리가 인구 변화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 인구 문제가 좋은 대책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고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번 정책을 또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더더욱 걱정과 우려가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고 하면 지금 제주도의 인구 정책의 근간이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해서 수립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정책 종합계획입니다 5년 단위 계획인데 1차 계획이 올해 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5년부터 추진될 2차 계획을 수립 중인데요 제가 여기서 2024년 인구 정책 시행 계획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74개 사업에 2,690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해피아이 육아 지원금인데 첫째 아이한테는 50만 원 그리고 둘째 아이한테는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띕니까? 네 둘째 아이는 천만 원으로 띕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출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난인부부 시수비 확대 꿈낭 초등 주말 돌봄 사업들이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 확충 분야로 보면 청년 이어드림 그리고 청년 월세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대비 관련해서는 제주 가치 통합 돌봄 또 노인 고용 촉진 장려 사업 등이 있고요 공동체 조성 분야로는 15분 도시 시범 지역 생활시설 다문화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냐면 이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회에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를 강조했습니다 즉 실효성이 좀 부족한 정책이란 말씀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현금 지원성 출산 장려 정책은 한계가 있다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우리 이미 이거는 경험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많은 사업들이 있죠 이게 청년부서, 복지부서에서 각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인구 정책으로 하나로 묶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게 치면 인구 정책 아닌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15분 도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구 정책 종합 계획에 나와 있는데 거주 환경이 좋아지면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초점을 어디에 두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는 목적으로 거주 환경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국은 인구에 초점을 둔, 인구에 포커싱을 둔 그런 정책들이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에 기반한 예산들이 투입돼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얘기하셨으니까 지금 제주도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예산도 많이 쓰고 있죠 아까 2천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690억입니다 자료 찾아보니까 국가적으로는 15년 동안에 280조를 여기에 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현금음성 지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수치상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우를 우리 제주 안에서도 똑같이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회의 때 수차례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때요? 공감하고 있죠 공감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번 2차 종업계획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정부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제주도 역시 정부가 못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못하고 있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금에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저는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중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앙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제주에 특화된 어떤 정책들을 반드시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권웅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제주 지역에는 어쨌든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의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차이도 심하잖아요 인구 관련해서도 그런 거를 좀 더 집중적으로 제주만의 어떤 인구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주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정책도 제주형 그러니까 그 수요에 딱 맞춘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아까 천만 원 둘째 나오면 천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천만 원 준다고 그러면 나을까요? 둘째까지 앞으로 두 분은 어떠세요? 이게 단순히 돈 받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직도 저희 부모님께 이를테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다 용돈도 받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들이란 말이죠 저도 누군가를 만약에 출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을 적어도 한 30년 이상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천만 원으로 되냐는 거죠 그렇죠 요즘 교육 관련된 비용도 워낙에 많이 드는 세태다 보니까 단순히 천만 원 아니면 5천만 원 더 준다고 해서 그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거라면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마 그거는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출산율 부분에서 제가 조금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언론에 작년 5월에 보도됐던 게 있는데 세계적인 인구학자인 옥스퍼드 대 데이비드 콜몬 교수가 한 마디 있는데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대로 이렇게 인구 감소가 된다면 아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거라고 했는데 거기 원인을 뭐로 봤냐면 지금 앞에서 나온 다양한 문제도 있지만 동아시아권에서 같이 해당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과 가사, 육아까지 집중되고 있고 그리고 긴 근무 시간에 자녀의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사회자문도 말씀하신 일과 가정 양립이 돼야 되고 양성평등의 문화가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런 근무한 건 여건들이 마련돼야지 현금 지원성으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미 한계가 왔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이 한 번에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쉬운 현금 살포성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박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금 여러 정책들과 관련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 재원 같은 것도 좀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제주도의 대책들은 박사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자체의 입장에서 출산 지원 정책은 사실 그렇게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은 정책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정말 수천억을 들여서 출산 인구를 늘린다고 해도 결국 그들을 제주도에 잡아놓지를 못한다면 15년 이후에 이들이 제주도에 남아서 제주도의 생산 가능 인구로 남아서 제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라고 보면 모름표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른 지역의 현재 가능한 인구만 뽑아오려고 제로썸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정책들은 일반적인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에서 저출생의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정책들을 펼친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아까도 사무처장 측면도 얘기하셨듯이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가 사실 전국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설계를 한다든가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또 제주도가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영업자들을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는 돌봄 정책들이 설계되면 조금 더 제주 지역이 촘촘하게 대응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책들을 만약에 재현한 나에게 이런 정책들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 앞으로도 결혼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좀 더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 꾸리면서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어떠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 아이를 낳는 게 저희가 다 커오면서 느낀 게 한국의 교육이 좋지 않다는 걸 전부 다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아침 일찍 등교를 하고요 학교를 하면 바로 집에 가거나 놀이터에서 놀지 않아요 학교 앞에 노란색 차들이 줄 서 있습니다 다 학원 차들이죠 학원에 갔다가 밤늦게 집에 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자느냐 또 공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 속에서 그리고 지금 기후위기 심화로 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내 아이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을까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행에서 서울대학교를 각 지역에 10개씩 만들면 어떠냐는 제안도 했던데 학력 평등화 같은 걸 갖다가 다 이뤄내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답이 좀 쉽지는 않은데 우리 사회가 워낙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을 내 자식한테까지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이걸 낳고 키워야 되나 생각이 벌써부터 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양유주 사무국자님도 아마 이 부분에 관심 많이 갖고 보셨으니까 아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러면 현실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제안을 한다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이런 정책이 만들어지면 좀 더 삶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라는 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인구 변화와 관련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 때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계속 문제에만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 중에는 서울 인구의 한 반? 그리고 수도권으로 치면 4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잘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인구가 좀 줄어드는 게 항상 문제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는 삶이 좀 잘 사는 삶인가 계속 뭔가 빨리 빨리 하고 빨리 뭔가 많이 생산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좀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연결을 해서 이 인구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각 국가, 국가마다의 어떤 국력이 곧 인구다 이런 식의 상상력에 기반해서만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축소사회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좋은 지적이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를 얘기할 때 항상 확장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야만 어느 정도씩 늘어야만 이 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조금 바꿔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인데 이게 얘기가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오늘 이 부분은 길게는 안 가겠습니다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좀 얘기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었는데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들 인식을 하고 있고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이 부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회의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자분들도 어쨌든 인구 변화나 저출생 문제 그리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다 공감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정이 인구 정책과 관련된 거에 소홀히 하거나 관심이 적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정책들이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계획이 5년 단위 종합계획이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는 이유도 실제 의회에서 정책들만 보고 사업들만 보고 제도들만 보다가 오늘 이렇게 젊은 친구분들하고 또 우리 연구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또 이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현금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책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죠 행정에서도 의원님께서 만약에 재원을 하신다면 행정에 이 부분은 너무 현금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들 혹시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올해 5월의 일례 추경 때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세대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자랍니다 세대인지 예산 제도 우리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별에 따라서 미치는 역량을 분석하는 것처럼 세대인지 예산 도입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평성 운영 기준을 보면요 노인과 청소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가족 여성이 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대별로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그에 따라서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지적 이후에 이번에 2025년 예산 편성 지침에 행안부가 이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노인과 청소년이 별도로 분류가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직 청년은 묶여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청년 등 좀 세분화된 세대분류가 된다면 좀 더 데이터에 기반해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 투입된 예산만큼 어떤 효과들이 발휘되고 있는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시스템은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지적을 제가 해왔고 일부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냥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정책을 하는 것하고 인구 초점에 맞춘 청년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문제의 핵심을 말할 때 청년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청년들이 생산 가능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 가능 인구를 구성하는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청년 정책을 좀 접근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제주도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는 법 두 번째는 제주도로 청년들이 오게 하는 법 이 두 가지가 답인데 그럼 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앞서 아까 한국은행의 서울대학교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대학을 진학할 때 제주를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청년들이 왜냐하면 그렇다면 저는 제주에 있는 대학이 정말 다니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육부가 관여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데 제주에는 저는 특화된 학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의 해양, 지하수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우주산업 그리고 수소경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취업과 연계해서 저는 학과를 만드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후자 부분인데 그럼 제주에 누가 올까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고 있는 10년 이상 된 30대가 타겟이 될 것이거든요 즉 생산 그러면 이들의 니즈를 보면 여유로운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제주도정에 하고 있는 워케이션 이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고요 앞서 나온 말처럼 2주 이후에 주거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돼야 되고 또 가장 큰 돌봄 기능 확대 이런 것들에 정책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을 제주도정에 지속적으로 회류를 통해서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청년 정책 관련해서 관심 많으신 건 알고 있었고 좀 관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사님께서 혹시 여기에 좀 더 덧붙이시거나 제안하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좋은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대부분 다 하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산업 제주도가 워낙 산업구조가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지역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면 굉장히 사실 저희가 탄탄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흔들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관광산업과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조금 더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게 그 전제에는 지역 내 대학들과 연계해서 취업 수요와 일자리 수요를 연계하는 게 필요하다 인구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시점의 정책이 아니고 다른 정책보다도 더 앞서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이지만 이 사람이 크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됐을 때 어쩔 것이냐를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 청년들도 20대 초반, 후반, 30대가 다 수요가 다를 텐데 그 수요들을 하나로 연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일단 주거 문제는 사실 짚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기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어느 중간 집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변곡점마다 상수들이 어느 정도 존재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오롯이 다 변수란 말이죠 내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이 정도 벌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집은 살 수 있을까? 이 중에 하나라도 변수를 제거해 주어야만이 그런 선택을 할 거라는 말이죠 그거에 있어서 주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도정이든 JDC든 임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5년, 10년 단위 임대가 과연 그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애를 낳고 초노학생쯤 되면 10년 만기가 돼서 빠져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 기간을 굉장히 늘려서 20년 이상의 장기주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권웅 회장이 지금 옆에서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거리고 있었는데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저희 누나도 최근에 결혼을 하셔서 임신을 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집을 구할 때도 옆에 친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처럼 그게 정말 이번에 결혼 준비하고 집 준비하면서 체감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박사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책상머리 정책이라는 이야기들로 많이 합니다만 사실 그건 약간 좀 비하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가장 많이 반영된 정책이 그 당사자들에게 가장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일 겁니다 그 목소리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년 주권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을 통해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또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반영되는데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로 네 분과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관련해서는 1박 2일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르죠 앞으로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종종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 보면서 관련된 이야기들 더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지금의 인구 관련된 위기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출산 억제와 장려를 반복하면서 현재 이르게 되는데 단순히 인구라는 사람의 수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Europe adopting 그녀동 곰은 점점 홉 시도 어차피 무차Fun 허리 나